목표?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한 두 개 더 있는데 그거 다 발매하고 그리고 그냥 미국 갔다 오는 거 한번 놀러 예능 프로그램 웬만한 거 다 좋아요 보안노전을 근데 제일 좋아요 싫어하는 냄새? 오트밀 달콤한 초콜릿이 좋아야죠 밖에 나가면 이케아 말고 가는 거? 글쎄? PC방? 저거 부르는가요? 본인이 편한 대로 불러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냥 출구 형도 좋고 출구 오빠도 좋고 출구 님도 좋고 출구 씨도 좋아요 다들 불러주면 좋아요 그냥 배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잘합니다 님들보다 잘할 걸요 크 광역 도발 오셨다 칠클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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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칠클베리 바로 올라왔어 그거야? 띠클베리 햄체면 햄버거 햄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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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w are you? I'm fine. Thank you. And you? 카페에서 아는 척하는 거 좋아해요? 괜찮아요. 알아봐 주시면 인사해 주셔도 상관없어요. 크게 신경 안 써요. 좋아해요, 오히려. 그리고 또 인스타 라이브가 또 시간 제한 때문에 또 금방 꺼지네. 대체 왜 생긴 거지? 사람들이 인스타 라이브 켜놓고 잠이라도 잤나? 사이다는 딱히 막 좋아하진 않아요. 마음스터치. 마음스터치 없나 했네. 마지막에 했네. 마음스터치가 제일 좋아. 오빠, 저도 콜라 맨날 먹어요. 그만 먹어. 몸에 안 좋아. 20초 남았어. 피부 비결? 글쎄 제가 하는대로 하면 안 좋을 텐데. 저 클렌징을 거의 안 써가지고. 여러분 5, 4, 3, 2, 1 여러분 5, 4, 3, 2, 1 그래서 오늘은 이 의료실에서 1, 2, 3, 2, 1 4, 4, 3, 2, 1 4, 4, 4, 4, 5, 4, 5, 3, 4, 4, 5, 5, 7, 9, 10, 10.